0143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제 친구에게는 아줌마, 저에게는 누나라고 말시키는 유치원생쯤 돼 보이는 눈높은 꼬마 친구 때문에 기분이 정말 최고였어요. 곤란하면서도 쾌감 터지는 그 기분 알죠 알죠. 아 눈높은 꼬마 친구네요 정말. 그리고 장지희님께서 11살 아들이 학원에서 영어시험 100점 맞아왔길래 너무 좋아서 기뻐하니까 아들이 조용히 저에게 와서 엄마 동네 창피하게 왜 그래 우리 이런 걸로 좋아할 사이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요. 어른 같은 말투에 정말 빵 터졌네요. 아 가끔 진짜 아이들 이상하게 어른같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듣고 왔는지. 저희 다섯 살 된 큰아이는요. 만들기를 제가 너무 잘하길래 어젯밤에 어머어머 우리 하은이 만들기 진짜 잘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별말씀을 이러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혼자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. 아이 엄마 동네 창피하게 왜 그래. 너무 귀엽다. 아하하하하